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분명한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때를 쓰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옳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옳다고 우기는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고 옳은 일은 옳은 일이고 옳지 않은 일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소 위안과 위로를 받습니다. 11월 10일 4일 날 진중근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서울대 사범대학이 주최한 백암광자 진리 이후 시대의 민주주의 강연에서 행한 발언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진중근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동양대에서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가 인턴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 하나라는 점입니다. 자녀가 인턴을 했다면 한 것이고 인턴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턴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그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해서 사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발언 보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제 강의를 들었다고 감상문을 올렸는데 올린 사람의 아이디는 정경심 교수였습니다. 감상문 내용을 보니 내가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 해석은 아이를 끔찍히 이해하려는 모성 때문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부모라면 아이 스스로 감상문을 남길 수 있도록 좋지 않은 선에서 거쳤을 것입니다. 아이 이름으로 부모가 대신 써준 것은 그건 일종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조국 사태를 보면서 조국 부부의 말과 거래는 이처럼 일상적으로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위조라든지 조작이라는 이런 부분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 사실이 너무 많았다는 점입니다. 진중근 교수의 주장은 또 다음 같습니다. 이 정부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대 인턴 논문의 제1저자가 누구나 할 수 있나 하지도 않은 인턴을 했다고 하는 것이 공정한가? 그런 것을 앞세워 대학에 들어간 것이 정의로운 결과인가? 부정의한 일들에 대해 해당 당사자들은 별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위조된 서류로 학생들을 받아들인 대학도 일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들도 위법활동에 본의 아니게 개입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검찰과 병리학회의 결과를 받아들여서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양식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진중근 교수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서울 서초동 집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초동 집회에서 한 발언자가 정경심 교수는 서울대를 졸업한 영문학자인데 경북 영주시 풍기업 동양대에서 일할 정도로 조국 장관의 능력이 없냐고 했습니다. 그 발언을 제가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정의를 말하는 것인가?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이 속한 진영의 주장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사태가 남긴 것은 진실의 왜곡, 사실의 왜곡, 정의의 왜곡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줬습니다. 진중근 교수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정의당 탈당계를 냈던 것과 관련해서 원래 정의당은 조국 전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비판을 받게 되면 제가 등판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당이 그런데 그 의견을 바꿨습니다. 황당해서 제가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진중근 교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정의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반대했을 경우 최소한 8천 명이 탈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후원금이 끊어지고 비례대표를 받지 못하게 돼 작은 정당에는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의견은 결국 정의당이 사실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진실과 사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중근 교수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점점 팩타 사실에 관심이 없어지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환상을 요구한다. 사실은 수요가 없고 환상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 사실에 대한 열망 진실에 대한 열망 정의에 대한 열망은 개인에게든 사회에게든 건강한 삶과 지속적인 번영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보려고 하는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인간은 진실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그런 한 문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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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